그리고 또 개혁신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구에 뛰기도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승평론회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역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의 분위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좀 대략적으로 나오는 판세를 보겠다면 이제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좀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이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오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전체적으로 1강 2중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이제 향후 진로에 관해서 이 여론조사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2등과 차이가 꽤 있는 3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상 사표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계속해서 처지는 일밖에 남지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막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팽팽한 3파전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3파전이다. 이 측면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좀 비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표밭을 잠식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당의 표밭을 잠식해야 될 텐데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비례 2번을 주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힌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면 박상규 의원님, 이대남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 이상을 얻어야 그나마 2번의 비례 순번을 받은 천하람 총괄위원장이 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개혁신당의 최대 수혜자는 천하람 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막판까지 잡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만류했는데 건너갈 때 아직 이 비례 순번표를 보니까 당신 남자 1등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됐어요. 3%를 넘느냐 마느냐는 것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이준석 대표는 저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4연속 패배의 영선 원회 당대표로서 과연 다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대남들이 이렇게 저는 하리라고 봐요. 제가 이대남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막판으로 갈수록 쏠림 현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밀어서 3%를 만들어 4%를 만들어 그래봐야 비례대표 겨우 3명 건지는 건데 여기에 매진하니보다는 어쨌든 자신의 뜻대로 투표를 하겠다. 이래서 급격히 새가 위축이 돼서 개혁신당이 자칫하면 상포를 못 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대단히 지금 주의해야 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 의뢰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의 경합이 주목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민형배 의원이 지금 65.4%죠. 그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낙연 후보는 17.7%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게 총선 끝날 때까지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따라 붙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인물로 보면 사실은 인지도도 제일 높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지만 민주당을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나 여론이 상당히 차갑게 싸늘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현재 새로운 미래 대표시죠. 대표께서 만약에 낙선을 하시게 되면 정치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 호남 광주 지역에 지금 출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광주에서마저도 본인이 낙만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는 선거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가봐야 되지만 지금의 판세로 전망으로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은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제3지대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보면 제3지대의 양당 대표들이 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 중심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선거 구도가 일단 지역 정서가 강한 구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어떤 중간에 어떤 정치 세력이 커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번에 지금 광주 투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지역 정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이 아마 한계점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3, 특히 이번에 선거제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비례정당에 지금 조국 대표가 있는 조국혁신당이 뜨고 있기는 하지만 점점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사회상 양당 중심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제3정당이 뚫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예전처럼 확실한 지역적 기반, 예를 들어서 김종필 총리였던 자민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제3정당이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풍토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민 평론님 보면요. 개혁신당이 윤 정권 심판론에 같이 더불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개혁신당은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표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범야권의 정당이며 범야권 쪽에 이제 차마 민주당은 지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이 전략 자체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층 쪽이 조금 더 제3당 쪽에 열려 있는 측면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야당으로 처신을 하는 것 자체는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그냥 다른 야당하고 차별화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지 본인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차별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개혁신당의 저조 이런 것들은 이제 차별화의 실패 문제라고 봐요. 본인도 원래 거대 정당의 대표였고 그런데 거대 양당 체제 타파를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칠 때 이왕이면 국민의 민주당을 싸잡아서 한 방향으로 치는 이 전략이 가장 좋은데 그것을 과연 해내고 있느냐. 오히려 도리도리하면서 어디를 더 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쪽에 가깝지 않았는가 했을 때 현재로서 좀 전략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총선을 앞둔 제3지대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